머리가 너무 아파 아 진짜 운동해야겠다 죽을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꿈인줄 알았는데 싫어했어 아이구 다음주에 군대간대요 님들 다음주에 군대간대 형 약속 지키러 왔어 많이 못사서 미안해 아냐 괜찮아 딘기야 괜찮다 군대 잘갔다와 군대 거 별거 아닌건 아니다 존나 힘들다 더워서 가서 괴롭히는 선임 있으면은 인물을 데려주십시오 참아야지 뭐 어쩌겠어 까람 까야지 군대 아니겠냐 흠 흠 흠 흠 흠 흠 어어어준나 애매하네 이시키 안죽어서 망할거같은데? 지금 군대에 제친구있는데 더워서 화생방 안했다던데 와 부러워 정말 부럽다 너무 부러운걸? 자 이새끼들 죽여줘 그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왠지 신병이 죽는게 나 얘가 죽는거보다 너 거울창이니? 아니네 안 꺼내야지 이 다음부터는 어... 웃기건의 대가 내야겠다 즉... 유성인가봐 아... 아 잠깐만 저게 죽은 외국사라면? 저게 죽은 외국사라면? 흠... 이시키 흠... 형 정확히 두 대만 칠 거야 빠밤 일부러 이 덱 질풍 많이 골랐어요 저 공룡의 몸집으로 두 대 치려고 아 제발 기적인 기적인 졸씨라 까라 그래 해! 이건 못 잡을걸? 다음 녀석이라구 어 벌레 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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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본체 오케이 설계는 끝났어 완벽해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겠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기적은 아니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랬어 조시나 까라 그래 희망 따고 어 시X 말리고스 법사래야 아니 어둠 속에 빛 채소 말리고스가 나오냐 아니 어둠 속에 빛